5천년 역사의 원의를 의지하여 이를 선언하며 2천만 일교의 충성을 합하여 영원히 한결같은 민족의 자유발전을 위하여 인류가 가진 양심의 발로의 불이 박은 세계 개조의 큰 기회와 시운에 맞추어 함께 나아가기 위하여 이 문제를 내세워 일으키미니 인류는 하늘의 지시이며 시대의 큰 추세이며 전 인류 공동생족군의 정당한 활동이기에 천하의 어떤 힘이라도 이를 막고 억누르지 못할 것이다. 한국국토정보공사